애견카페 대부분 문을 닫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애견카페는 일반 카페와는 다르게 입장료가 있고 동물들도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에 차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물들과 오래 있다보니 테이블 회전이 상당히 늘립니다. 차라리 애견 운동장이 중심이 되고 추가적으로 음식이나 용품을 파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애견카페 창업비용은 얼마일까요? 1억 1900만원입니다.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월 매출 640만원, 월 수익 76만원, 수익률 11.9%입니다. 초기 비용 회수 기간 157개월입니다. 해당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실된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